어제 광주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4명이 발생하면서 1일 확진자가 나흘 연속 100명을 넘어섰습니다. 광주에서는 기존 감염 경로인 동구 합창단 모임과 타지역 골프 모임과 관련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잇따라 나오면서 모두 35명이 확진됐습니다. 전남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17개 시군에서 6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기존 감염이 이어집니다.